저는 과학고 카이스트 한의대를 졸업한 20년차 한의사 공부하는 아빠 공빠입니다. 행복, 건강, 나누는 삶이 제 인생 목표이고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나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요즘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셋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건강식사, 운동, 친구 이 세 박자가 적절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60세가 되면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대기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년들,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효자, 효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읍 내장산 실버아파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장산 실버아파트는 임대형이 아니라 분양형입니다. 일반 아파트 형식의 실버타운이고요. 전원형에 속하죠. 이곳의 특징은 가까이에 복지관이 있고요. 외화원도 있고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위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읍은 전주와 광주 사이에 있고요. 대전, 대구는 여기 있죠. 확대를 해보면 정읍 시내가 여기 있고요. 내장산은 이쪽에 있는데 이름은 내장산 실버아파트지만 내장산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 근처에 있습니다. 정읍 시내가 이렇게 있고요. 시내에서 가까이에 내장산 실버아파트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실버아파트가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이 있고요. 정읍 시립 요양원이 여기에 있고요. 정읍시 노인복지관이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천우 게이트볼장이 여기 있습니다. 전천우를 하면 실내 게이트볼장이라는 거죠.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요양병원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뷰로 한번 보시면 주변이 다 이렇게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실버아파트, 복지관, 요양원, 게이트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총 3개 동에 147세대가 있고요. 2008년 개설되었습니다. 실버아파트 101, 102, 103동 있고요. 요양원, 복지관, 게이트볼장, 요양병원은 이쪽 있고요. 바깥 모습입니다. 101동 모습이고요. 101동 장경, 102동과 103동, 여기는 관리동입니다. 103동. 주변 아파트 모습이 아주 한가롭죠. 뒤편에 실입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파트고요. 이쪽이 복지관, 이쪽이 게이트볼장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복지관은 이쪽이 있고요. 아파트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복지관 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전천우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앞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전면 모습이고요. 이렇게 복지관의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당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식비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여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목욕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4평, 20평, 27평, 37평, 38평 이렇게 5평형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38평은 한 세대라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요. 4개 평형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평인 경우에는 매매는 거의 거래된 매액이 찾아보기 힘들고요. 가장 최근 전세가 2019년에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세는 2020년 6월에 2,950에 9만 원 이렇게 월세로 거래가 되었고요. 20평인 경우는 가장 최근에 2020년 11월에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 2년이 넘었는데 2018년 7월에 5,4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월세는 3,400에 16만 원에 2020년 11월 가장 최근에 월세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27평은 1억 2천에 2020년 1월 작년 한 1년 정도 됐죠.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로는 7,100만 원 2년 전 그리고 작년 5월에 6,100에 10만 원 월세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37평은 2020년 11월에 가장 최근이죠. 1억 4,800에 1개가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 2년 전에 1억 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월세는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100에 18만 원에 2020년 11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매매가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요. 2020년 11월에 4건이나 매매가 되었고요. 전세는 가장 최근이 2019년이고요. 월세는 의외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10여 건 이상 거래가 되는 걸로 봐서 한 달에 한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최대 장점인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따로 의무적으로 내야 될 비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자연 속에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는 점 가까이에 복지관이 있고 여행원도 있고 실내 게이트 볼장이 있어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내가 원한다고 그냥 입주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실버타운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이곳은 내가 매매를 하든지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해야지 되는데 아마도 여기도 꼭 이곳을 입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좀 불편한 편이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곳이 맞을 분들은 첫 번째, 낮은 생활비를 원하는 시니어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한가한 노후 생활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지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시니어분들은 바로 가까이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잘 활용을 하시면 노후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장업에 있는 내장산 실버 아파트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